나 이뻐도 다야!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가만히 보면 나보다 침대를 더 잘 쓰는 거 같아 어쩜 저렇게 어쩜 저렇게 완벽하게 베개를 저렇게 완벽하게 베고 이게 잘 수가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우리 아들 소년가장 뿜뿜쇼 3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아빠를 대신해 방송으로 돈을 버는 우리 소년가장 뿜뿜쇼가 지쳐서 이렇게 베개에 떡실신해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물방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방개 아니고요 유사 고양이 고양이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여워 어때? 우리 오늘 많이 피곤했어? 이쁜이가 세상에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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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 우리 애가 이겼어 이겼어 이쁜이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손목이 다 꺾여가면서 블랙핑크 젤리가 이렇게 다 나오면서까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닭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이쁜이 형 불어뜯고 싶네 한번만 불어볼까? 이쁜이 형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아빠도 모르게 욕심이 솟구쳤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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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꼬꼬리 하자 꼬꼬리 하자 옳지 아이고 예뻐 근데 애기도 그건 좀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으면 깨우고 싶은 게 국룰이야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라고 그 법을 아빠가 어길 수는 없잖아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으래? 천사 같지?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안사랑스럽게 깨어나주고 싶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지친 한 집안의 가장 가정의 뒷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고맙고 짠하고 그러네요 모르게 오늘 또 편하게 잘 수 있게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게임이나 하러 갈게요 이렇게 잘자 이쁜이 좀 이따 아빠가 배게 해줄게 네? 옳지 배내 아가 우리 애기 자는건 좋은데 고양이처럼 자자 이쁜이 어? 아가야 들켜와 애기 응? 아가야 들켜와 애기 들켜와 애기 이게 사람인거 다 들켜와 아빠가 고양이 유튜브라고 이렇게 오픈했는데 애기 이렇게 사람처럼 자면 다 들킨단 말이야 사람처럼 구겨야 되는데 애기 일어나 우리 고양이처럼 엎드려서 자자 이쁜아 우리 고양이처럼 배 만지면 싫어하고 그러자 이쁜이 배 만지면 싫어해야지 아들 연습했잖아 이렇게 배 만지면 싫어하는 거 연습했잖아 일어나 봐 강아지 애기 눈 떴잖아 이제 일어나자 엎드려서 자자 자꾸 이러면 뽀록나올이 다 들킨다고 다 들켜 아들 우리 고양이 연기 잘 해야지 먹고 살지 우리 빨리 일어나 일어나봐 제발 말 좀 듣자 이쁜이 응? 아니 아이 또 손 베고 자지 말고 이렇게 손 대면 물어야지 고양이는 응? 이렇게 하면 물어야지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응? 배고파? 응 이렇게 하면 잘거야? 이렇게 하면 잘거에요? 이렇게 하면 잘거에요? 그럼 안돼 물어야 돼 고양이냐 고양이잖아 응? 우리 고양이 하기로 했잖아 이쁜아 응? 고양이 가면 썼으면 고양이답게 해야지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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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세상에 아이고 잘했다 우리 이제 고양이처럼 하자 옳지 안녕 아들 고양이처럼 하겠지 누가 삼각김밥 하겠어 응? 이건 삼각김밥이잖아 고양이 아니잖아 응? 어? 약간 무더리 같기도 하고 무한도장이 나오면 응? 응? 이쁜이가지고 그냥 어? 사람인거 들키면 큰일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딱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쁜아 이따 뽀롱나면 안돼 알았지? 에이 이뻐 배고파? 응 하하 서운스럽다 진짜 왜 또 저러보지 않은거 왜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어 여기 이러고 다리 쭉 뻗고 와우 응? 갱얼쥐? 다들? 눈 떴지? 일어나 이제 여기 자꾸 이렇게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아빠가 응? 티 난다고 이 자식아 고양이 연기 해야 돼 일상에서도 고양이 연기를 해야지 응? 그래야 이게 다 몸에 베어가지고 메소드 연기가 가능한 거야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람인 거 다 티내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가 애기 고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양이 유튜브라고 보러 오겠어요 이쁜이 응? 아가야 와우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고양이 포즈가 이게 아빠 다리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서 응? 아이고 아이구 무슨 고양이야 여기서 이렇게 자냐고 으헤헏 으헤헤헤헤헤헤 근데 찰떡이긴 한데 너무 편해 보이긴 호나랑 너 이쁨 다요? 이쁨은 이렇게 너 아빠 말 안 듣고 응? 자꾸 이렇게 사람인가 티나도 되는 거야? 나 이쁘도 다야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 이쁘게 다인거 같기도 하고 다인가? 그럼 다해라 애교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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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코코리 하자 내일부터 우리 고양이 연기 잘하는거야 이쁜이 알았지? 약속해 약속 약속 걸었다 약속 파기했어? 알았다 자라 자라 어이가 없네 진짜 ㅋㅋㅋㅋ ㅋㅋ 자라 싫어 여기도 이랬어 도 마구